아 나 화났는데 어떡하지? ㅋㅋㅋ 엄마 츄츄 구르마 너 왜 이렇게 빨라 여기서 뛸거야? 구르마한테? 구르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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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쭈쭈야 구르미 봐봐 나무에 걸렸다 나니? 쭈쭈 쭈쭈 쭈쭈쭈 쭈쭈쭈 응, 간식 먹고 싶대 간식네 쭈쭈 열받았어 쭈쭈 쭈쭈 열받았다 구르마 아예 못 나오게 하면 어떡해 쭈쭈 쭈쭈 잡아봐라 이러고 있대 구르미에 누나야 나 잡아봐라 쭈쭈 화났어 아 이 화남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어 아 나 화났는데 어떡하지 구르미 한번 보고 미친듯이 뛰고 구르미 한번 보고 미친듯이 뛰고 구르미가 저거 다 찢어놨어 구르미가 저거 다 찢어놨어 커튼 저렇게 하하하하 응, 시끼 엄마는 털 날까고 도망가는거야? 커튼 다 찢어놓고 저거 봐, 저거 봐 응? 커튼 쟤 다 찢어놓고 커튼 쟤 다 찢어놓고 옥쭈아 커튼 쟤 손을 주자마자 놔주면 먹는데 놔줘야 돼? 쟤는 놔줘야되지 아니 쭈쭈 좀 여보 쭈쭈 좀 몇번 시도해봤다니까 이 드림이 넘어 봐라 잘 이루었다 이제 한 명만 주라 이루었다 다 나갔지 이루어 이뻐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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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렸다 너무 많이 먹었어요 두 개는 무리에요 한 개만 먹어야 되군